일거수 일투족이 대중의 관심 속에 있는 연예인들은 때론 가족의 일들로 함께 구설에 오르곤 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불거진 비투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전 재산을 어머니의 빚을 갚는 데에 다 쓰고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연까지 끊어가며 만류했지만 김혜수는 어머니의 채무 때문에 한 차례 몸살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 배우 한소희 역시 오래전부터 연을 끄는 어머니의 채무 때문에 소가리를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조혜정은 배우로 얼굴을 알릴 시점 아버지 조재현의 미트 폭로가 터지면서 연예활동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배우 고유는 아버지 김무성의 노루패스 논란이 불거지며 2년간 출연을 못하고 배우활동이 주춤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가 하면 가족은 물론 연예인 본인까지 많은 구설에 오르며 끼리끼리 만났다는 소리를 듣는 가족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족이 바로 이휘재 가족인데요. 이휘재는 아내 문정원, 아들들 이선, 이서준까지 네 사람 모두 유명한데다가 모두 논란을 가진 독특한 사례입니다. 네 사람 다 도백을 자랑하며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절도한 적이 있었으며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상대에게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무례한 행동으로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사과보다는 변명을 택해 대중의 공분을 샀습니다. 그 후 자숙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알려졌던 그들이 최근 복귀 소식을 알리며 숨겨졌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1972년생 이휘재는 특별히 깊은 인상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잔잔하고 꾸준하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는 2010년 결혼을 하고 쌍둥이 아들 둘을 낳으며 가족을 꾸렸는데요. 이후 아들들과 함께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방송을 통해 공개된 그의 아내 문정원은 연예인 뺨치는 외모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습니다. 이휘재가 활발하게 방송활동을 이어간 만큼 아내 문정원 역시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인플루언서로 활약했습니다. 문정원의 SNS 팔로워 수는 90만명이 넘고 유튜브 구독자 수는 40만명에 달합니다. 문정원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근황을 알리며 팬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들이 불거지자 자숙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월 문정원의 SNS의 아랫집에 사는 이웃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애들을 몇 시간씩 집에서 뛰게 하실 거면 매트라도 제발 깔고 뛰게 하세요. 벌써 5번은 정중하게 부탁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참기만 해야 되나요? 리모델링 공사부터 1년 넘게 참고 있는데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댓글 남기니 시정 좀 부탁합니다. 수차례 부탁했으나 무시하는 이휘재 가족들의 분기에 아랫집 이웃이 결국 댓글까지 남긴 건데요. 내용을 확인한 문정원은 바로 다음 날. 매트는 맞춤 주문 제작을 한 상태이고요. 이곳 방음이 안 되는 줄 몰랐어요. 건물 구조상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보니 속상하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며 사과했습니다. 다른 이웃 역시 원래 조용한 건물인데 이휘재 내 가족이 이사 온 후 새벽까지 소음이 들리고 옆집 대각선집까지 소리가 울려 퍼져 힘들어한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전형적인 가해자 중심의 사과 글 빌라 구조에 책임 전가하고 선물 줬다고 생색내는 글 핑계만 가득하느라며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동안 문정원의 sns에는 이휘재와 쌍둥이들이 집안에서 전력을 다해 달리며 야구를 한다든지 소파에서 팔 벌려 뛰기를 한다든지 마음껏 뛰놀게 했던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는데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사실과 변명뿐인 사과문으로 문정원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문정원 sns에서 불거진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아이들이 신발을 신고 마트 냉장고나 진열대에 올라가 있을 때도 별다른 재지나 혼육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을 만난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파도파도 괴담만 나오는 가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얻었는데요.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오히려 젖반하장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아동에게 험악하게 대하는 목격담도 들려왔습니다. 이 문제는 이휘재 가정 내에 있던 문제는 아니고 두 쌍둥이가 다른 또래 아동들을 험악하게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장난감으로 또래 친구들을 다치게 한다든지 또 같은 수업을 듣는 학부모에게 장난감을 집어던져서 상처를 입혔다는 등 폭로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계속되는 폭로에 가장 문제가 됐던 점은 혼육과 사과의 부재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가족 모두 절도를 했다는 폭로도 있었습니다. 이휘재가 편의점에 들어와 판매하고 있는 라이터를 무단으로 쓰고 다시 꽂아뒀던 내용, 쌍둥이들이 모르는 사람들의 과자를 와서 집어먹는데도 말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가장 논란이 되었던 절도건은 문정원이 에버랜드에서 처지른 이른바 장난감 먹디 사건입니다. 한 네티즌은 에버랜드에서 일할 당시 문정원이 장난감 두 개를 샀지만 지갑이 없어 조금 후에 결제를 한다고 나타나지 않았다고 폭로했습니다. 밤까지 계속 기다려도 안 와서 3만 2천원의 장난감 값을 본인의 사비로 채웠다고 합니다. 다른 직원들도 문정원을 함께 기다렸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며 폭로를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문정원은 그 상황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이 가족을 둘러싼 나쁜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옹호하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에 대해 부부가 평소 주변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 문정원의 SNS 논란 때문에 한 차례 몸살을 알았던 이 위재. 하지만 그도 결코 떳떳하지는 못했는데요. 이 위재도 그동안 수차례 소소한 논란을 일으켜 왔습니다. 이 위재는 남을 헐뜯는 특유의 진행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의 진행 방식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김구라나 박명수처럼 상대를 헐뜯는 비슷한 톤으로 개그를 하는 방송인들마저 이 위재와 방송하면 불편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 위재의 불편한 진행은 시상식 등 생방송에서 유난히 두드러졌습니다. 지난 2016년 SBS 연기대상 시상식 진행자였던 이 위재는 정장 위에 패딩 입은 성동일에게 PD인지 연기자인지 헷갈린다. 성동일씨 배우 맞으시죠?라는 무례한 질문을 했습니다. 게다가 박성웅이 수상소감을 할 때 성동일이 연기 칭찬을 해줬다고 언급하자 이 위재는 동일이 형 감독님 만내라며 한 차례 더 무례함을 더했습니다. 나중에 이 위재는 성동일과 친해서 상황극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성동일 측에서는 친분이 없다고 해 더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때 일로 정신을 못 차렸는지 이 위재는 2019년 MBC 연기대상 시상식에서 고현정에게 다시 한번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진행자던 이 위재는 옆에 있던 박예진에게 고현정이 실제로도 미실같은 성격인가요? 등의 질문을 하며 계속해서 고현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에 고현정은 이 위재씨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 미친 거 아니야?며 일간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현정을 깎아내리는 진행을 해서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행동으로 이 위재는 활동 부진까지 겪었는데요. 한편 최근 문정원이 SNS 활동 재개를 알려 화제가 됐습니다. 문정원은 이수근 아내 박지현의 SNS를 통해 먼저 안부를 전했는데요. 지난 7월 20일 박지현은 자신의 SNS의 고기를 보고 있는 사진과 함께 문정원의 SNS 주소를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문정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지난 시간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영상의 내용은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한 제주도 생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불어 자신의 SNS에도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근 1년 7개월 만에 활동입니다. 2년 가까이 자숙하다가 보인 행보지만 아직도 네티즌들의 반응은 좋지만은 않습니다. 2위제의 진행자로서의 자질이나 문정원의 인플루언서 활동이나 아직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자신의 행동과 더불어 주변을 돌아봐야 할 텐데요. 스스로를 돌보는 것뿐 아니라 두 아들의 부모이니만큼 아들들의 훈육에도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년 7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 문정원의 SNS가 독이 될지 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앞으로는 괴담보다는 미담이 들려오기를 바라며 두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